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A, B, A, B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ou guys. 오케이, 포커스해서 첫 문장부터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문장, 중요하죠. 미션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자동차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Can I 찾을 수 있을까요? Can I chat up my car? 찾다 up이라고 한 건가요, 지금? 왠지 이게 한 세트일 것 같은 느낌에. Can I 찾다 up my car? 사실 맞아요, 그런데. 찾다 up. 음, 찾다. Find? Can I find up my car? Well, 오케이. 약간 근데 어감은 괜찮거든요, 지금? Can I find up my car? Can I find up my car? 자, 여기서는 찾다. Find라는 건 찾아내다 라는 뜻인데 제가 제 차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은 사실은 find는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맡겼던 것을 다시 이렇게 되찾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 배울 표현은요. 휘영씨, 길거리에 뭐가 떨어졌으면 그거를 이렇게 주워야 돼요. 그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픽업, 픽업. 픽업, right? 아, 예스. 이게 아니고. 아니고. 픽. There you go. 픽을 써서 픽업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Can I pick up my car? There you go. P, I, C, K는 동사고요. 뭔가 고르거나 뽑거나 줍거나 특히나 픽이랑 업이랑 만나면 이렇게 줍는다라는 뜻을 픽해서 업한다. 줍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덩어리 표현으로 새로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동차를 제가 이렇게 주울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많이 힘이 세 보여요. 세 보이죠? 이런 느낌이라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맡겼던 것을 다시 찾다라는 식으로 의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맡겼던 거 다시 찾는 거. 그리고 이거는 오늘이란 건 관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죠. 자동차로 사람을 픽업하다. 이거 외래어로 희경 씨 많이 쓰나요? 한국에서 내가 픽업할게? 굉장히 많이 쓰죠. 내가 너 어디서 픽업할까? 아, 아이씨.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예전에 학생들한테 엄청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픽업이 뭐다. 근데 이제 외래어에서 많이 픽업 픽업. 네, 많이 쓰죠. 그래서 자동차로 픽업하다라는 뜻 말고 오늘은요. 맡긴 것을 이렇게 찾는 거. 줍듯이. 오케이. 그런 표현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 표현을 아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픽업 하는데 우리가 뒤에다가 명사를 집어넣게 되면 명사를 찾다. 이런 식으로 바로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명사가 뭐예요, 희경 씨? 여기서는 마이 칼. 그렇죠. 마이 칼. 내 자동차를 픽업하다. 오케이? 되찾다. 이런 뜻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냥 뭐 문장을 픽업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요거를 추가를 해서 캔아이 이러면 어떤 느낌? 캔아이. 내가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오, 좋아요. 할 수 있을까요도 되지만 약간 허락 느낌 해도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내차긴 하지만 여전히 예의상. 내가 픽업 해도 될까요? 나의 자동차를. 그래서 우리가 캔아이 픽업까지 다 뭉쳐서 한번 입영작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 희영 씨가 예를 들어서 귀걸이가 고장 날 때 있잖아요. 고장 난다는 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렇죠. 귀걸이가 뭔가 망가졌을 때. 망가졌을 때. 그렇죠. 망가졌을 때 막 꼈던 거예요. 그럼 희영 씨 가서 제가 제 귀걸이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 excuse me. 어, can I pick on my ear ring? ear? ear요? 네, 귀를 찾아오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ear rings. ear rings, there you go. 그렇죠. 우리가 보통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만 꼈으면 my ear ring이라고 해도 되고요. 오케이.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음, 희영 씨. 이거 좀 오래돼서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탑승권을 뭐라고 했었죠? 탑승권. 보딩 패스. 예스. It's been a long time. 오케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패스포트는 여권. 그렇죠. 보딩 패스는 우리가 비행기. 탑승권. 탑승권이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가지고 우리가 하는 데 앞에 비행기 이렇게 체크인하는 곳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약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제 탑승권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음, can I pick up my boring pass? 아, 뭔가 굉장히 있어 보였어. 있어 보였어. 있어 보였어.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진짜 너무 자연스러웠어. 어, can I, 어, 이러면서.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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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펄쩍 부려주면서. 여유. 그렇습니다. can I pick up my boring pass? 그렇죠. 받아야 되는 것, 뭔가 맡겼던 것. 앞으로 여러분들 pick up도 알아두면 좋고요. 앞에 can I 하면 질문하는, 허락받는 느낌. 예의있게.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크게 읽어볼까요? can I pick up my earrings? can I pick up my earrings? can I pick up my boring pass? can I pick up my boring pass? there you go. 아주 좋습니다. 어, 희경씨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밑줄을 완벽하게 걸 수 있어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방금 40 놀랬어요. 거의 자로 잰 듯이. 자로 잰 듯이, 그렇죠. 자로 긴 듯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것을 기념하는 내용에서 우리 옹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can I pick up my car? can I pick up my car? 제가 맡겼던 자동차, 제가 좀 픽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렇죠. 검사 받아야죠. 손님의 발렛 주차 티켓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역으로 물어보죠. 정말 미국에서는 이런 주차 티켓을 주나요? 미국에서도? 어, 그럼요. 숫자가 써있죠. 2, 3, 4 이렇게 써있고, 거기에 티켓이 써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꼭 알아둬.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분실물은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타 등등도 좀 많이 있죠. 일단은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고, 영어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손님의 발렛 주차 티켓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스탬, may I? 제가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당신의 발렛 파킹 티켓. 발렛. 발렛. 저기, 어, 좋아요. 이거 확실해요? 발렛. 발렛? 발렛. 이 정도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발렛. 발렛. 오케이, 자, 오픈해서 볼게요. may I see your. 스펠링 보세요. 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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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 A, L, E, T를 써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렛 파킹이고, 만약에 B를 쓰고 뭐고, L를 더 추가를 하면. 빠라라라라 주차해 드릴까요? 쿵딱딱, 쿵딱딱, 쿵딱딱. 그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타잇을 입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안 되겠죠? 네. 오케이, 자. 선생님 발렛이 무슨 뜻이에요? 발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대리에서 이렇게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대행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만 그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대행 주차, 이런 식으로. 발렛 파킹. 자, 그리고 발음할 때예요, 여러분들. 발렛이 아니라 특이합니다. 발렛이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벨레이. 벨레이. 그렇죠. T 사운드가 나지 않고요. 벨레, 이, 에. 벨레이. 뭔가 대행 주차하는 분이 굉장히 느끼하게 생긴 했었거든요. 벨레이. 뭔가. 벨레이. 벨레이.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할 때, 벨레이. 그리고 우리가 B가 아니고, V 사운드이기 때문에 입술을 붙이면 안 됩니다. 벨레이. 그렇죠, 벨레이.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만 올리시고요. 한번 바람 뿜어보게. 해볼게요. 벨레이. 어우 느끼해. 자, 다시 한번 벨레이. 벨레이. There you go. 선생님,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 발레는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거기서 입술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것도 약간 벨레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왠지 이게 더욱더... 벨레이. 그렇죠, 그러는 벨레이. 파킹, 그것을 볼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파크가 원래 무슨 뜻이죠, 파크? 파크, 주차, 주차, 주차하다. 아, 동사예요? 동사. 그리고 공원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왜? 몰랐어요. 파크, 무슨 파크? 아, 공원. 그렇죠, 공원, 공원. 공항이라고 하시는 줄 알고. 공원, 공원, 공원. 그렇죠. 공원도 되지만 여기서는 흐름에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주차하다.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하는 것, 주차하기라는 명사처럼 변인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킹 명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를 아예 발렛 주차를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서 계속 같이 발음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벨레이 파킹. 벨레이, 벨레이 파킹. 벨레이 파킹.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벨레이 파킹. There you go. 오케이, so 요 단어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앞에, 아, 여기 뒤에, 예, 뒤에 있네요. 우리 파킹? 이거. 티켓. 요거 발음 한번 해주세요. 아, 잘못된 예시를요. 티끌이요, 티끌? 티켓. 티켓. 이런 느낌보다는. 보다는. 티켓. 어허. 티켓. 티켓. There you go. 자, 완벽하게 티켓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런 느낌이 왜 나느냐. 앞에, 아이의 강세가 가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가 힘이 좀 빠지면서, 자, 방금 희경씨가 썼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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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오케이, 그래서 사실 K, E, T, G, E, T 이런 스페링이 조금 앞에 강세를 많이 받아서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 희경씨, may I? 이거 뭐죠, may I? 해도 될까요? 그쵸, 해도 될까요? 뭐보다 더 예의 있는 느낌이에요, may I? Can I? 그렇죠, very nice. 아까 전에 우리가 나왔던 can I보다 더욱더, 심지어 뭔가 격식으로 쓰고 싶다, 예의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may I? 이런 식으로, 또 그쪽에서는 손님한테 대하는 느낌으로다가 may I를 조금 더 강조해줬고요. 바로 뒤에 see가 여기서 뭐예요? 보다? 그쵸, 근데 품사가 뭐죠? 동사. 동사, 그쵸. 그래서 동사를 이제 쓰게 되는데,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게 되면 may I, 동사, 동사할 수 있을까요? Can I? 랑 비슷하지만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느낌. 자, 예를. Can I? 하고 may I? May I? 그쵸, 조금 더 공손하게 물어봐야 될 때. 예를 들어 전화 빌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당신의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May I use your phone? 그쵸, may I use your phone? 더욱더 예의 있게. 자,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May I sit here? 그렇죠, may I sit here? Can I도 괜찮은데, may I 하면 더욱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의 있게. 네, 정말 초면에 쓰기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may가 확실히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may I 뒤에 다 동사 원형 use와 sit.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ay I use your phone? may I use your phone?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예의 있게. 그게 바로 may I가 뭐보다 더 강하다? 바로 can I가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may I see your valet parking ticket? may I see your valet parking ticket? 오케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해하셔야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딱 주면서. 오케이, 티켓을 주면서. 여기 있어요. 하얀 차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얘기를 했죠. 여기 있어요. it's a 하얀 차. yes. white white car white car w-h-i-t-e h가 살아있는 거 be careful with that. 자, 오픈해서 보면요. here, it's a white car. there you go. 그런데 제가 사실은 발음을 주의하라고 희경씨한테 하려고 했는데 이미 희경씨가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white white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쵸, 그쵸, 그쵸. 선생님께 지금 또 어느덧 인연을 아래에 있었잖아요. 네네. white white there you go. 심지어 white 이런 느낌 보니까 앞에 i에다 강세를 좀 찍어야겠죠. 그쵸?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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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here 이러면 뭐겠어요? here 여기 여기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왕초보 형아 초반에 많이 했었던 건데 여권을 보여주면서라든가 여기 있어요. 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귀에 맴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here you are 혹은 here you go 와우 이 중에 하나 어느 걸로 하실래요? 둘 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here you go here you are 이거 which one this one here you are 오케이 자 정답 정답 아, 둘 다 돼요? 아, 두 개 오우 더블입니다, 더블 좋습니다. very nice yes okay, so here you are 오케이 here you go 둘 다 여기 있어요 라고 제시할 때 표현할 수 있고요. 항상 here만 쓰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긴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뭐 색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색은 스펠링 테스트인데 너무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괜히 틀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왜요? 우리가 자동차 색 하면 한국에 가장 많은 3종 세트가 있어요. 흰색 검은색 검은색 또 남색 아니지 우리 은색 아 은색 맞네요. 3종 세트 그쵸? 회색 같은 거 그래서 그것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실버겠네요. 실 뭐라고요? 가끔 이렇게 제가 났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내 자신이 슬리 이렇게 되어버릴 뻔했는데 아, 실버 그렇죠. 아, 실버 오케이 아, 실버 오케이 앞쪽에 닿고 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버 이게 아니라 혀가 실버 이런 식으로 앞쪽에 닿아야 돼.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버 나와있죠. 그렇죠. white car 나와있는데 지금 이 뒤에 혹시 이 단어 본 적 있나요? 혹시 스쳐서라도 예전에 저희가 이거 수업시간에 한번 닿은 적이 있는데 읽는 법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 보히클? 이거는 베이클? 비 히 컬 비 히컬 3문절을 다 발음하셔야 됩니다. 비 히컬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비 히컬 비 히컬 한 번만 더 비 히컬 오케이 뒤에 차량이라고 했는데 사실 비 히클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비 히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형식적이고 하지만 여전히 거의 이것보다는 당연히 덜 쓰이지만 많이 많이 써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경찰이 뒤에서 당신 자동차를 옮기세요 라고 할 때는 car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찰이 move your vehicle right now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쉽게 외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차량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이 오면은 비켜야 되죠. 비 히클 비 히클 저리 비 히클 차온다 저리 비 히클 이게 약간 괜찮다. 괜찮다 약간 저는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오케이 아이씨 비 히클 비 히클 여러분들 이거 빈도가 꽤 높습니다. 비 히클 외우는 게 좋아요. 오케이 차올 때는 비 히클 차량은 비 히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짧게 here it's a white car it's a white car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네 손님 자동차를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I will 가져다 드릴게요 당신의 차를 이렇게 긴말이 한 단어로 끝나요? 아까 전에 우리 무슨 업이 있었죠? 픽업 픽업을 써도 돼요. 여기서 심지어 I'll pick up your car 할게요. 오케이 찾아드릴게요 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외래어로도 많이 나 이 아이템 요즘에 여기서 갖는 거 갖는 거 갖는 거 갖는 거 get? there you go 그렇죠 I'll get your car 여기서 get은 받다 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가져오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헷갈린 겁니다 그렇죠 get은 마치 bring 가져오다 그리고 take 가져가다를 섞어놓은 듯한 더욱 더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그냥 만약에 제가 제 차는 흰색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 뭐 주차하시는 요원분께서 I'll get your car 하면 내가 당신의 차를 갖겠다 갖겠다 get 하겠다 이렇게 들려서 굉장히 당황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표현이 가져오다 라는 뜻이구나 를 몰랐다면 정말 내가 갖겠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땐 아마 I'll take your car 이라고 아마 조금 더욱더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take take입니다 take가 get보다 더욱더 내가 가져가버릴 거다 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럴 경우에 자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여기서 get은 가지다 받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져오다 bring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ll bring your car 이런 느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I'll 이라고 하는 게 형 씨 뭐의 줄임말이죠 I will There you go 발음할 때 줄여서 말하면 I'll 이렇게 한 번에 I'll 코너에 닿는 거 L 사운드 하시죠 해볼게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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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ll get There you go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자면 Will 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 의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부터 가져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딱 보고 오케이 I'll get your car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적 의지로 가져오겠다라고 해봤어요 자 이거 한 번 읽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I'll get your car I'll get your car 오케이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한 번 해봤고요 미션은 대짚어보죠 그럴까요? 영어로 여러분들 같이 해서 주도록 하세요 실감나게 오케이 제가 제 자동차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Can I pick up my car? 오케이 어 그러면서 티켓을 주면서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그건 하얀 차예요 이렇게 한다면 Here It's a white car It's a white car 오케이 색까지 조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칼 같은 영어의 소유자 칼 만나서 대화 나눠보자 알겠습니다 칼 네 오케이 굉장히 이렇게 막 인자하실 것 같아요 이 벨레 파킹 젤럴만 오래 해왔어요 네 어블레 네 어블레 오 고금 레스토랑 예 어블레 오 Excuse me Yes ma'am Yeah To here Oh 티켓 Can I pick up my car? Oh Yeah May I see your valet parking 티켓 이거 그거요? 네 아 오케이 아 죄송해요 이건 밥 먹은 영수 중이고요 요거요 어 오케이 Here It's a white car White car Yeah Okay I'll get your car But 이거 저희꺼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A 레스토랑 아니에요? 어 여기 C예요 분명히 여기서 레스토랑 수준도 약간 C여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킵하고 있을게요 요 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요? 제 차는 모르죠 제 저기요 네 저 그거 타야 돼요 요새 그 안에 주값이 있어요 요 동네가 좀 요런 아 왜 놔요 요 동네가 좀 요렇게 살벌한 동네입니다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C브 여기요? 네 제가 빨리 어떻게 영어를 해가지고 네네 다음에는 요거 내가 배웁니다 네네 전체대화 일단 듣고 올게요 전체대화 주세요 주세요